스스무에서 인기가 많았던 그래마하우스 파운드 저희 스스무에서 인기가 많았던 그래마하우스 파운드 보자 아시죠? 이런 시즌에 나온 걸 보내주셔서 써먹으면서 어떤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깐부를 할 수 있을까? 저희 스스무에서 진짜 그래마하우스 파운드가 대유행이었잖아요? 감사하게도 너무 멋있는 제품들을 시즌에 출시를 하면은 그냥 아무따 보내주세요 까다로 갑자기 생각나서 영상 켰습니다 이런 거 되게 예쁘죠? 아 진짜 에스 했을 때 그림이 진짜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멕시캡은 펴져 있는 게 구분해요 구분해진 형태가 있긴 한데 저는 펴져 있는 것도 구분해서 쓰는 타입이에요 예쁘다 이거랑 너무 잘 맞는다 이 크래픽이랑 그리고 이런 거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여성분이 이런 것들이 너무 예뻐요 더 킹 오우 오우 내 두둘의 희망이야 귀엽네 내 두둘의 희망이야 뒤로 썼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딱 울면서 저면서 머리 좀 작았나? 한 칸 더 줄여볼까? 아 이게 또 용기를 불러 일으키네? 아 와 staan exact 작은 같다 이거는 오리가 있지만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런 간지를 부리가 좀 힘들어서 한 칸 간지쓰 이런 거 되게 괜찮을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뒤에 화려하게 들어가 있어서 뒤로 써도 그래픽이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쓰 보면은 여기에 그래픽이 있어서 뒤로 써도 심심하지 않다 앞으로 쓰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뒤로 써도 심심하지 않도록 에바런스 파운드가 이런 그래픽을 되게 짜치지 않게 잘해 진짜 EXCUSE ME 실례합니다 뒤에 스냅인가? 이건 뒤에가 스냅이 아니더라고 이번 시즌은 스냅인 제품이 있고 안인 제품이 있어요 이건 가즈리오 평창이어도 날로 어떻게 한다? 고구린다 밸런스가 안 맞으면 좀 그러니까 밸런스 잘 맞춰서요 EXCUSE ME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오휴 호호 실례했습니다 하하 나 좀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오빠 다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시켰어요 왜 적당이야? 대박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네 예방 계류 신지 컵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오 근데 저건 진짜 개개스럽다 나는 원래 치킨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 요거는 맛있어 너만 혼자 왜 슈프림 컵에 쓰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자들과 기괴한 거 없지구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 이건 한정파 이건 자체 예작 하나밖에 없어 이건 이제 공상품 미묘야 미묘 미묘야 미묘 전날 완성요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응 왠이요가 밖에 마리오를 하는 거 어때? 며칠대부터 마리오 없어 마리오가 마리오 없어 마리오 없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sentir 어? 다운다 어 어? 루루 지 basil 지 چ 왜 돈을 건질라 치ARS 치 루루 도망가 흐흫흐 لم 얼마나 무서웠으면 족일 들어갔을꼬 흐흫흐흫ה 흐흫흥흐흥흐흫 środ 흐흫흐흥흥 historians 루는 진짜 어디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거 같은 거. 루입니다. 발끝이 진짜 개귀엽다고. 미쳤다. 그래? 루, 똥 먹고 왔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취미야? 아, 그 소리야? 루가 입 냄새 나가지고 똥 먹는다고 그러고. 아, 너무 귀여워. 닝겐 날 보아라. 나의 귀여움을. 미쳤다. 각각 15억? 어, 15만 9천 원? 아, 근데 이게 그 화보여서 안에 까보면 그 화보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 그냥 한 장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장이 아니구나. 그때 그 잡지 같은 거가 다 들어있는. 근데 슈프림도 이제 포토북 같은 거 나오고 그러잖아. 저거는 뉴욕타임즈에 실제로 슈프림 실렸을 때 그 실제 신문이야. 그래서 그날 그 신문 내용들이 안에 다 들어있어, 여러 개. 그쵸 얼만데? 5만 얼마였는데 쟤는 좀 쌌어. 그러네. 저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 그러니까. 다 액자 제외 금액이지? 아니, 액자 포함. 어디서 살 수 있는데? 그 노실리 컬렉트 거기에 있어, 샵. 너 근데 되게 예쁘게 나온다. 근데 여기 여기. 아무 말도 안 해. 날만 잃어가지고. 와, 이 소파를 그냥 뜯는구나. 대놓고. 스크랙처? 뭐가 없어? 스크랙처? 여기 깔린 게 스크랙처죠? 스크랙처라는 게 따로 없어. 그냥 흔들면 스크랙처. 그냥 흔들면 스크랙처. 레디 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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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을 옆으로 쭉 늘려줘. 볼 고양이들이 좋아한데. 이렇게? 근데 루루가 생각보다 얼굴살은 없네. 어허. 아 얘 음루 말랐어. 탈쌀. 질투한다 얘. 음루 말랐는데 이미지가 뚱뚱한 거라고. 아 이거 감성 있는 척 하는 건데요. 감성 지렸죠? 저는 이런 게 항상 좋더라고요. 제 마음에 질고요. 컵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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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airflow. câmp취. 지진아 보고싶어. 사람들이 놀라는데 robust using the building. 저기 구름도 가보라고 저기 저기 와 대박이다 와 너무 예쁜데? 저기 봐봐 저기 감성 지렸죠? 가이 귀여워 가이 귀여워 오 너 힘이 짱 세다 와 힘이 엄청 세다 꼬리 흔드는 거 봐 귀여워 안녕 골트 안녕 맛있냐? 어 뭐예요? 내 브이로그 나올래? 어 좋아요 맛있냐? 맛있어요 여기도 우리도 강하자는 말이 있는데 solving 와 진짜 예쁘다 핑크다 갑방ia 항암 businesses 로건 갈아 가라 아줌마님 저희 무례하나랑요 오징어로 해가지고 잘 갖다주세요 2만원 2만원? 아 좀 비싼데 진짜 근데 아 근데 오징어가 비싸 어 볼트 다시 왔다 이렇게 운동하는데 이렇게 운동하는데 저도 운동하고 계속 운동하는데 존나 쎄나 쎄나 쎄네 진짜 됐어 근육 빠져 이렇게 사이트 포즈 좀 봐 아 거기다 이거 찍었어? 나? 아 당했다 근데 쟤 근육 쩐다 근데 쟤 근육 쩐다 근육 쩐다 펜션도 안 해? 진짜? 오빠 이런 거 해줘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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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베베를 왠지 두개나 샀어? 그니까 온플러스 원이야 이거? 베베? 아니 두개밖에 안 남아있게 있네 왜 왔으면 뭐 샀는데 내가 아흐 왜 과자 그냥 샀어 왜 미친 누워서 샀는데 대박 안주잖아 안주 되게 맛있다 베베 맛있지? 오빠 베베 정말 신생아야 맛있어 정말 사랑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어떤 놈이냐? 나 또 너냐? 응 비비고 맛있게 먹는다 나도 먹고싶다 나도 먹고싶다 진짜? 진짜? 뭐야 면치기야? 어 한 번 더 해야 돼 마지막 여름이다 좋아 저거 진짜 마지막이야 그럼 진짜 마지막이긴 하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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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머리가 되게 특이하시네요 무슨 머리인가요? 아아 요즘 가시머리가 유행하잖아요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라더니 근데 요즘 가시머리가 아무래도 유행이긴 한데 백이요 백이요? 니아한테 있나? 차이투데이 정말 콩나물 콩나물 부서기랑 아니 콩나물 부서기랑 옛날에 영화에서 봤어요 정말요? 안녕하세요 부정적인 일 많이 하시는 사모님들 중 보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